네 반갑습니다 미친역사 미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냉전체제 완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먼저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전후처리 논의에서 카얼포 순서 조금 알아두시고 내용들을 조금 알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냉전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하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동아시아 내에서는 이 냉전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의 전후처리와 주권회복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이제 군정을 실시를 했고 특히 전후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극동국자의 군사재판하고 평화헌법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힘을 쫙 빼는 듯 했는데 이제 반공해야 되니까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발전 그 다음에 군사력 보유했던 그런 내용들과 특히 군사력 보유에 대해서 연도까지도 조금 알아두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자 중국이 이제 국공내전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공산화가 되었고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분단 남한의 대한민국 북한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갈라진 것으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던 게 바로 6.25 전쟁인데 6.25 전쟁에서는 이 과정보다는 첫 번째로 일본의 경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결과 하나 그 다음에 이 6.25 전쟁 중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는 일본의 주권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 배상 전국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와 동시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안전보장 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뭔가 일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약 개정들의 요구가 이루어지면서 이 개정이 1960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화평화조약, 일소공동선은 한일기본조약 특히 이제 일본하고 맺었던 이런 이제 조약들을 통해서 청구권 문제가 이제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냉전 체제 하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하던 이런 이제 국가들 이 이제 이 냉전이 조금 조금씩 식어가는 이런 냄새가 살살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되냐면 베트남부터 봐야 됩니다 베트남 자 베트남 먼저 한번 볼게요 자 2015 개정 교육과정 동아시아에서 베트남이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바로 쩐흥다오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싸이공조약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이 베트남입니다 그 세 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꼽으세요 하면은 이 베트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나중에 도이머이 정책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도이머이 정책 그 자체만 알면 됩니다 자 베트남 전쟁 한번 가볼까요 자 베트남도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쟁이 이제 끝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이제 국가 재건해야 되니까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해요 자 민주공화국이야 민주공화국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정부를 수립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거 항상 베트남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국가가 있어 그게 어디냐면 바로 프랑스에요 프랑스 야 니들이 무슨 공화국이야 크크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가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니들이 무슨 공화국이야 하면서 오히려 프랑스가 베트남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프랑스가 점령을 해버려요 자 그래가지고 베트남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프랑스하고 다시 한번 더 전쟁을 해야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베트남 민주공화국 vs 프랑스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보통 인도 차이나 전쟁이라고 그래요 1946년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당연히 프랑스가 이길 줄 알았는데 프랑스가 웬걸 집니다 프랑스가 지고 베트남 민주공화국 베트민이라고 줄여서 부르거든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쵸 되게 의외죠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뭐가 이제 맺어지냐면 이 제네바 협정이라고 하는게 맺어져요 사실은 이 베트남 베트민도 막 이제 압도적으로 이긴건 아니에요 그때 러일전쟁 때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거거든요 이제 피해 혈전을 벌인거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것도 이제 여러가지 이제 중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맺어질게 바로 이 제네바 협정인데 자 제네바 협정 하면 일단은 요 흐름 속에서 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거 베트남 프랑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북위 17도선 분할 점령을 하겠다는거에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는 베트민 남쪽에는 프랑스가 요렇게 이제 점령을 하게 되거든요 북위 17도선 당연히 우리나라는 38선인데 이제 베트남이 더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위 17도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2년 내에 총선 실시해가지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겠다라고 이제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총선 해라 그 총선 이제 통일 함께 총선 해라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에 넘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되는데만이라도 해 그래서 남함안의 단독정부가 수립이 되었던거죠 그러니까 조금 비슷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1954년에 맺었던 이 제네바협정의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통일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총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총선을 해야 되는데 이 미국이 이 미국이 이 총선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야 베트남은 절대 공선 안되지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반대를 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베트남 이 베트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여기도 이제 조금 공산주의 냄새가 차차살났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한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갈등 속에서 남베트남 이 프랑스가 여기 점령하고 있었던 이 남베트남 지역에 단독적으로 총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 단독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베트민은 살짝 사회주의 냄새야 사회주의 냄새 호치민 사회주의 냄새란 말이야 그러니까 북쪽은 사회주의 남쪽은 자유주의란 말이야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바람에 이 베트민이 튕겨져 나가고 여기에 이제 남베트남만 단독 총선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이해 됐어요? 이게 바로 55년의 이야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베트남 지역에 이 남베트남 지역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 남베트남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결성하냐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우리가 이거를 흔히 뭐라고 말하면 베트콩이라고 이야기를 베트콩 그래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해가지고 이 남베트남의 프랑스와 미국이 이제 개입을 했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미국과 프랑스 상대로 엄청나게 이제 뭐랄까 교전을 벌입니다 이 남베트남들이 이해 됐어요? 베트콩들이? 그런데 이 북베트남이 사회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베트남 이제 민족해방전선을 북베트남에 그냥 가만히 둡니까? 아 지지해야죠 이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1960년대 초반에는 이 베트콩 플러스 북베트남 VS 미군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이게 쭉쭉쭉 이게 껴요 그죠? 베트남 공화국 이런 국가들 됐죠? 이해 됐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이념 대립이에요 이념 대립 그렇게 해서 이제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배경이었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톰킥만 사건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톰킥만 사건 이 톰킥만이 이제 베트남 지역에 있는 만이에요 만 이게 역사부도 책에 있나? 아이고 역사부도 책에 있나? 어 어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가 바로 톰킥만이거든요 보여요? 여기 톰킥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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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톰킥만 사건에서 결국엔 어쨌건 이제 뭐랄까 미국이 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뭐합니까 당연히 반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북베트남을 이제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남 베트남 안에서의 일종의 내전이었다면은 이게 이제 남북 간의 대규모 전쟁으로 퍼져나간 게 바로 이 톰킥만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됐어요? 음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북베트남이거든 여기 여기 이제 타격을 입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뭐합니까 바로 공격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1964년에 톰킥만 사건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베트남 전쟁 혹은 월남전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은 미국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었으니까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제 파병을 요구를 합니다 야 파병 좀 해봐 군대 좀 보내봐 우리가 이것저것 좀 많이 해줄게 이런 약속 좀 할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되죠 이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군 쪽에 붙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전쟁이 되게 이제 좀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뭐냐면 이 베트콩 세력들이 이제 1968년 이제 구정이 우리가 알아낸 그 설날이에요 설날 이 설날에 보통 이제 전쟁을 해도 빨간날에 막 쉬고 그런 게 있었나봐 안목적으로 근데 이 쉬는 날 이 휴일을 노려서 바로 그냥 공격을 때려버립니다 베트콩이 미국을 습격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구정대공사라고 하는데 이게 실패예요 베트콩이 아주 용기는 가상했으나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이제 공격이다 보니까 습격이다 보니까 미국이 아예 뭐 타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이 뭐 이 정도쯤이야 그게 아니라 이제 좀 타격이 좀 있었단 말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야 이런 거 이제 전쟁해야 돼? 야 이거 전쟁해야 돼? 우리가 왜 너무나라에 가가지고까지 전쟁을 해야 돼? 이런 이제 여론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전 여론을 힘입어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닉슨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리처드 닉슨이죠 이 닉슨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베트남의 전쟁 혹은 여러 국가들의 이념간의 대립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들끼리 이념가지고 대립하는 거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념간의 대립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손 떼겠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이 닉슨 독트린을 기점으로 이제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리평화협정을 맺거든요 파리평화협정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파리평화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리평화협정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뭔가 그런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파리평화협정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평화협정이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로 중요하다 별표를 많이 많이 쳐주시라는 거예요 파리평화협정 결국에는 이 파리평화협정으로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 동시에 같이 철수를 합니다 73년에 4월 30일인가 여태까지 철수를 다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싸움이잖아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베트남이 이제 4.20을 점령을 하면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1975년에 결국에는 북베트남 여기 사회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가 이기게 되면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사회주의 공화국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베트남 그 뭐야 요게 이제 뭐 여러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민주 공화국이 45년이고 베트남 공화국이 55년이고 사회주의 공화국이 75년이에요 그렇죠? 5의 법칙이네요 45,55 민공사 민공사 이렇게 이제 간다 그렇죠? 배민공, 배공, 배사공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됐죠? 자 요 때부터 이제 살짝 냉전이 완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 이 말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베트남 전쟁에서부터 좀 시작된 이 냉전 완화의 분위기가 어떻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대표주의 국가 바로 중국이지요 자 그래서 이 중국 중국하고 이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수교를 맺게 되는 그런 과정이 등장할 겁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닉슨 독트린이에요 냉전의 완화 이거를 이제 대당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은 말이다 갈등 완화에요 갈등 완화 자 그리고 이 타이완이 결국에 유엔에서 탈퇴를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중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이제 조금 조금씩 뭔가 좀 맞물려 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흐름에 힘입어서 이 닉슨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직접 방문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였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였어 어떻게 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을 갈 수가 있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이제 핑퐁 외교라고 탁구 이제 뭐랄까 대항 국가대항전 이런 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자유주의 대표 국가의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를 방문한다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큰 세계적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공동성명을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맺게 되는 중국과의 국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존에 중국은 중화민국이었어요 이제 중화민국 그러니까 여기 타이완이거든 이 타이완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떠요 중화 인민 공화국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떡상하게 되는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국가들이 저는 이제 중화민국이 자유주의 진영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더 이상 인정 안 해요 누구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정부임을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요 여기도 중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한다 되어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미국과 중국이 공동성명 72년이네 그럼 이때부터 국경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닙니다 이 미중 공동성명은 그냥 공동성명인 거고 국교 수립은 79년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잘 아세요 미중 국교 수립은 79년입니다 이랬어요 이 두 개 헷갈리면은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중국과 국교가 수립되면서 타이완과의 국교는 단절되게 되는 거죠 미국만 이제 움직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일본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맺는 게 바로 중일 공동성명이 중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일본과는 이 자리에서 바로 국교가 수립이 돼요 자연스럽게 타이완하고 국교도 단절이 되고 이때 이제 중국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권을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청구권 문제까지 일단락 지어버립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미국 일본이 중국하고 이제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되면은 이제 그 뭐야 공산주의 국가들 그렇죠 그런 이제 국가들이 점점점 무너져 가거든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 있고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소련도 이제 개혁 개방 개방 정책을 표해요 뭐 뭐 페레스트로이카 뭐 글라드노스트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개혁 개방을 이제 실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91년에 소련도 해체가 돼가지고 무슨 탄 뭔 탄 뭔 탄 이렇게 쭉쭉 가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러니까 냉전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종식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1990년 딱 이제 90년대 딱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념 대립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국교를 맺지 못할 게 뭐냐 해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수립 국교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 베트남도 노태우 정부 때 국교를 맺게 됩니다 이해 됐어요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연도는 바로 한중수교가 1992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오늘은 조금 중요하게 봤던 내용이 바로 이 베트남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도 파리병화협정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 풀었던 문제를 다 풀면 돼요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합이거든 1조를 보니까 자 봐봐 누구와 누구의 조약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이야 중화인민공화국 이거 중국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중국과 일본 간의 이제 뭔가 이제 조약인 거예요 근데 일본이 누구를 인정해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다 그러니까 중화민국이 아니라 인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일공동성명인 거예요 요거 72년이죠 자 나를 볼까요 자 보니까 자 미국과 그 외에 이제 여러 이제 군무원들이 남베트남에서 철수한다 60일 안에 이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남베트남에서 철수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베트남전쟁이 끝머리죠 파리평화협정 요거 73년이에요 이랬습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깔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1번 자 중일공동성명이 자 한해국교정상 한해국교정상은 65년이잖아 어떻게 영향을 끼쳐요 말도 안 되죠 자 2번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를 했다 그쵸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이해 됐죠 자 그 다음에 톰킹만 사건은 64년이기 때문에 베트남전쟁이 시작인거죠 자 4번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전쟁 끝나고 나서 75년에 수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되는 겁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71년이기 때문에 가 앞에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자 밑줄친 성명이 발표된 시기 자 타이완은 자 1화 평화 조약이 폐기가 되었대요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타이완 버리고 중국과 이제 수교를 맺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이게 바로 중 공동성명이죠 이해 됐어요 이게 바로 72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여기에 들어가는게 맞겠죠 샌프란시스코 51년 톰킹만 64년 파리병화가 73년이고 베트남 75년이고 도이모의 정책이 86년인가 그 다음에 한중국교 92년이거든요 그죠 아 86 83가 갑자기 헷갈리네 자 됐다 아무튼 자 4번 한번 볼까요 자 가하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거 자 보니까 자 평화조약이네 음 자 일본은 일본은 자 미국의 군대를 일본 국내 미 구분에 배치할 권리를 허락을 한대요 이해 됐죠 그리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 미군이 주둔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뭡니까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인거죠 그죠 이거 51년 오케이 됐음 자 그 다음에 어 나를 보니까 자 베트남 인민군인데 자 베트남하고 프랑스하고 서로 북위 17도선 가지고 이제 나눠먹기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제네바 그렇죠 제네바 협정인거죠 54년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미 일 안전보장조약 이후에 전쟁 참전을 결정한건 아닙니다 그쵸 옳지 않은거네 일본이네 그쵸 6.25 참전은 이미 전쟁 시작하자마자 거짓 뭐지 안보리 열려가지고 이제 참전 결정되었다 하루 이틀만에 결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그쵸 이거 잘못된거 자 가를 통해서 미국은 일본과 동맹과 구축하다 맞죠 나 체결 전에 일본과 타이완이 국교수립 그쵸 일화평화조 52년 이죠 자 나 체결 후에 그 남 베트남 미중해반 베트콩 60년 맞죠 자 나에서 총선거를 통한 베트남 통일정부 수립이 합의되었다 맞지만 결국에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이게 조금 틀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가나 자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전쟁상태는 이거 이제 종료되고 자 일본의 완전한 주권을 승인한다 라고 하는거죠 그쵸 어 그쵸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이거는 아마 어 이 조회 이거 아마 샘플한 시스코 강화 조약이 되겠죠 어 51년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일본하고 결국에는 이 상황 종식 그쵸 전쟁 배상 요구 포기 이거는 뭡니까 중 일 공동 성명이죠 요거 72죠 자 볼까요 자 1번 샘플한시스코 강화 조약에 중국은 참전하지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됐죠 자 6.25 전쟁에 중국군이 개입된 이후에 체결이 되었다 이 맞아요 그쵸 이 중국군은 50년 10 10 10 10 10월에 10월에 이제 개입을 10월 19일인가 아마 그럴거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일본이 타이완과 평화조약을 깨는거죠 아이고 그쵸 요거는 해당사항이 없는거 자 나를 보니까 일소공동선언 56년입니다 절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나 시기사의 미중 국교수립은 79년입니다 이해 됐어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자 가나죠 누구와 누구 대한제국 우리나라죠 일본 간의 이 모든 것들이 무효한 이 뭐냐면은 이게 한일 기본조약이에요 한일 65년입니다 한일 기본조약 한일협정 자 나를 볼까요 자 그 다음에 휴전 효력을 발생한 즉시 미국 남베트남의 군대는 철군계획 이게 뭐냐면은 파리평화죠 파리평화협정 73년입니다 자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세요 하는거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현대사 그 현대정치경제가 좀 가야되는 다음시간에 좀 봐야되는 내용 미리 한번 볼까요 자 유신체제 붕괴 79년 그쵸 126사태로 이제 붕괴가 되었죠 음 실제로 유신체제가 완전히 붕괴된건 이제 전두환이 이제 8차 개혁하고 나서부터 이제 뭐 붕괴되었다로 보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음 자 미국과 중국이 국교수립 79년이죠 자위대 창설은 54년입니다 그쵸 아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도를 좀 기억하라고 했고 자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 반환 받은거는 72년입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이제 남북한 총선거로 이제 베트남 공화국이 만들어진게 아 결정된건 54년 제네바 협정이죠 어 제네바 됐음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잘 봐요 요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 자 보니까 자 그들은 프랑스군 그쵸 어 자 프랑스군의 철수에 과정 프랑스의 책략은 보지 못했는데 프랑스죠 북위 17도선의 군사분계선 뭔가 이거 제네바 협정에 관한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를 우리가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의도 날지 못했는데 자 미국이 그리고 이후에 총선에 개입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9년 전에 공화국을 수립을 했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화국은 베트남 민주 공화국이 될 것 같아요 45년이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년 뒤에 이야기니까 여기 남아 54년이 되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그쵸 음 자 그렇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끝내고 이제 목표를 달성 여기 여기서 말해 이 전쟁은 아마 인도 차이나 전쟁 베트남 프랑스 간의 그런 전쟁이 되겠죠 이해 됐습니까 어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뭐지 베트남이 거기서 이긴다 그랬잖아요 베트민이죠 베트민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어요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54년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54년이니까 아마 정답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됐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을 한번 볼게요 11번 자 가나 문서가 작성된 시기 자 보니까 자 일본하고 미국하고 재차 조인된 안보조약 이해 됐어요 어 재차 조인된 안보조약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은 60년이라고 보시면 1960년 이해 됐어요 2차 오케이 어 자 됐고요 자 나를 한번 볼까요 어 자 올해 6월 반공투쟁처는 베트남 정부에 전투부배 파병 요청을 의거하여 그쵸 어 자 국군 한계사담이 필요한 부대를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관 정관의 그 대한민국 정관 기타는 베트남에 파견한다는 거야 대한민국 군대가 베트남에 파견이 가는 거 요거 65년이거든요 이해 됐어요 60년과 65년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세요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거 정답이 뭐냐면은 1번입니다 그쵸 도쿄올림픽 뭐야 참 되게 악랄하고 괴랄한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1월 도쿄올림픽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 2,3,4,5를 보면 돼 자 베트남 사회주 75년이라고 그랬죠 중국의 1차 5개년 계획이 언제냐면 50 53년인가만 그럴 거예요 그쵸 53년 자 그 다음에 타이완 일본 1화평화주 52년이고 일소공동선언 56년입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요 도쿄올림픽 언제냐 요 64년이에요 그쵸 굉장히 도쿄올림픽까지 알아야 돼 이거는 저기 교과서 저 뒤쪽에 연표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좀 빡빡한 그런 문제였죠 음 그렇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이고요 자 가하나에 대한 설명 자 중일 양국은 비정상의 관계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에 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배상을 포기한 것 중국이 이제 배상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중일 공동성명이 되겠죠 이해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자 미중 양국은 뭐 한다 국교를 수립한다는 거예요 요거 79년이죠 미중 국교는 79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 오른 거 볼까요 자 한중 국교 수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면 요거 92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일 공동성명이 먼저기 때문에 요 72년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음 그죠 오른 오른 거니까 자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수립은 45년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요 자 닉슨 독트리는 69년이죠 당연히 닉슨 독트리는 먼저입니다 미군이 베트남에서 전면 철수한 게 73년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은 뭐냐면 유엔의 상임위성이 되는 것은 71년에 타이완이 탈퇴를 합니다 타이완이 이렇게 이제 탈퇴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15번 한번 볼까요 자 간화 발표 시기 사이 자 보니까 자 일본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 중 하나는 몇 달 전에 중국의 새로운 국가 자 몇 달 전에 중국의 새로운 국가가 수립이 되었고 대부분 지역이 공산주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니까 국공 내전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49년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 49년 아 새해 첫날이니까 해가 넘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49년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년 이해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자 나를 보면은 자 북위 17도선 기준으로 프랑스와 베트민주공화국은 남북으로 철수한다 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북위 17도선 기준이니까 당연히 54년에 제네바 협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세요 하는 거죠 음 자 경찰 예비대 50년 정답 1번입니다 경찰 예비대 50년 보완대 52년 자위대 54년 자 남베테라 민족해방전서 베트콩 60년이고 극동국제군사재판 46년이고 383년에 미군정시장된거 45년 9월부터죠 자 그 다음에 그 평화협상은 45년 10월입니다 됐죠? 음 자 그 다음에 16번 봐야 되겠네요 자 중국의 조원라이 총리가 닉슨 대통령을 맞이하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했다 이거 71년이죠 그렇죠? 이거 이후에 냉전의 완화의 흐름을 꼽아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이 2번이 돼야 되겠죠 73년이니까 한일 65년 2차 국공학적 37년이죠 신원법 46년 샌프란시스코 51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18번 가나협정 자 북위 17도선 그쵸? 베트남 민주공화국 프랑스 이거 제네바죠? 제네바 54년 자 그 다음 협정조인 후 60일 이내 미국이 남베트남에서 군대 및 철수한다 요거 파리평화협정이죠 파리평화협정 73년입니다 파리 강화회의라 헷갈리면 진짜 안됩니다 어 다른거에요 자 요 협정에 대한 설명 자 통킥만 사건 64년 아니죠 자 통일을 위한 총선거 맞습니다 당연하죠 자 닉슨 독트리의 영향 맞죠 맞습니다 정답 60 어 니은 디귿 3번 되겠고요 자 남베트남 민족해방정선은 60년입니다 그쵸? 아니죠 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19번 자 밑줄 친 기억 니은 전쟁 보니까 자 볼까요 자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쵸?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장제스 국민의 자 천재 중국 인민이 전개하고 있는 이번 전쟁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전장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이번 전쟁은 뭐냐면 자 그러니까 지금 2차 세계대전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중국 안에서 지금 이제 장제스가 미국이 지원을 받고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는 이게 뭡니까 국공 내전이죠 이거 국공 내전입니다 46에서 49죠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를 볼까요 음 자 전장에 미국 사령 이번 전쟁에 늘 딱 관절히 견해를 표방했는데 자 적들이 420 도심까지 이제 공격에 들어왔고 워싱턴이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정공세 아까 말씀드렸던 구정대공세예요 많은 미국인들에게 반전의 기운 그쵸? 여기서 말한 이번 전쟁이란 것은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 그쵸? 64에서 뭐 한 75년이 끝이 나겠죠 어 자 그럼 볼까요 자 국공 내전에 유엔군이 개입을 했습니까 어 이거 큰일 나는 이야기죠 큰일 납니다 어 아니에요 어 자 제네바 회담이 개최된 오니 국공 내전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제 미국과 협의하에 소련이 참전을 했다 베트남 전쟁에 어 뭐 소련이 참전을 한 거는 맞는데 이걸 참전한다고 미국하고 협의를 합니까 둘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파리병원 협정 미군 철수 어 맞죠 4번이 정답이 있네요 자 한국 정부가 군대를 파견한 건 니은은 맞는데 국공 내전에는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때는 이제 뭐 우리나라도 넥호가 석조였기 때문에 전혀 그쵸 음 참전을 그게 없었죠 자 21번 볼까요 자 다음 회의록 자 미국은 전쟁이라는 것을 원치 않고 자신들이 우리 베트남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보낼 군대를 수송할 배를 빌려준 등 독립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를 은밀히 돕고 있대요 이해 됐어요 어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베트남 이익을 놓고 영국 프랑스 경쟁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동남아시 어 그 이제 소련 포위한 동맹을 꽂았기 때문에 동남아시 약간의 포기할 용의도 있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 내용이 봐봐요 베트남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 근데 그 이제 은근하게 이제 그 이제 뭐랄까 전쟁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를 이해 됐어요 어 자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독립을 했어 우리는 독립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만들었어 민주공화국 만들었잖아 이해 됐어요 민주공화국을 46년에 아니 45년에 우리는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프랑스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슬슬 이제 뭔가 이제 이념의 대립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제가 조금 생각한데 이거는 어 인도 차이나 반도의 그런 인도 차이나 전쟁 의 그런 뭐랄까 좀 서막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란 베트남 프랑스 전쟁이죠 그러니까 지금 뉘앙스가 야 미국은 전쟁 싫어한다 해놓고서 은근히 프랑스 돕고 있네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트남 프랑스 전쟁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요게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쵸 베트남 공화국이 55년이니까 자 됐고요 음 요렇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22번은 문제가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안타깝게 너무 자 네모만 그 위에 이것만 보자 두 차례 세계대전 하는 이야기인데 자 100년전 미국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군비축소 해군 군비축소 이거는 워싱턴이죠 음 자 워싱턴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자 6.25 전쟁 중이었다 이게 개최된 게 그렇죠 일본의 축구를 회복되었다 이게 바로 샘플한 시스코 강화 조약이겠죠 그렇죠 뭐 그 회에서 맺은 게 조약이겠지 됐죠 요겁니다 근데 이제 네모 박스 보기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요거는 요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1까지 우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갈등과 그것이 해소되어가는 과정을 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 영상에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정치 경제사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